안녕하세요. 매직에코 이준혁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 라즈베리파이로 바보상자라는 것을 만들어 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 라즈베리파이에 깔려있는 데모 프로그램들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바로 우리가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라즈베리파이를 처음 사용하는 경우라고 쳤을 때 도대체 이 라즈베리파이로 뭘 할 수 있는지 궁금한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라즈베리파이 보면은 데모 프로그램들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 데모 프로그램들을 실행함으로써 아 이 라즈베리파이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구나 알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았어요. 이번 시간 이 데모 프로그램들을 실행을 할 때는 별도로 하드웨어와 연결을 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현재 라즈베리파이 홈페이지에 있는 최신 버전의 라즈비안만 설치를 한 상태에서 라즈베리파이만 실행을 해서 제가 설명하는 대로 똑같이 따라서 데모 프로그램들이 어떤 게 있는지 그냥 보기만 하면 돼요. 곧바로 라즈베리파이를 킨 다음에 데모 프로그램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라즈베리파이를 켰다면 여기서 터미널을 실행을 해주시고요. 터미널을 전체 크기로 만들게요. 이 상태에서 cd, opt, vc, src, hello 파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서 이동을 하면 ls 파일 검색을 치면 얘와 같이 여러 개의 폴더가 존재하고 rebuild.sh라고 적혀있는 파일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 hello 파이라는 폴더가 바로 이 라즈베리파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어떤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는지 이렇게 알려주는 데모 프로그램들이 깔려있는 폴더예요. 여기서 그냥 곧바로 데모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윈도우가 됐던 맥이 됐던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기 전에 인스톨, 설치를 하는 것처럼 여기서도 빌드라는 것을 해줘야 돼요. 그때 빌드라는 것을 실행을 해줄 때 우리가 지금도 제가 ls를 검색을 하니까 이렇게 파일들이 검색이 되는데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보이죠. 바로 실행할 수 있는 파일을 초록색으로 표시가 돼요. 이 파일을 실행을 해서 빌드라는 것을 하는데 이때 어떤 식으로 실행을 하냐면 점하고 슬러시하고 rebuild.sh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이제 그 rebuild.sh라는 파일이 실행이 돼요. 실행이 되면서 일종의 설치를 하는 거죠. 이때 막 다양한 이렇게 엄청난 메시지들이 많이 표시가 되는데 이 메시지들을 그냥 무시하시면 돼요.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는데 기다리면 이제 빌드가 완료가 돼요. 이하아치 빌드가 완료됐고 지금 터미널 쪽에 내용이 너무 많이 있어서 지저분한데 이때 제가 이제 좀 깔끔하게 다시 초기화를 한번 해볼게요. 클리어라고 입력을 해서 싹 지어주고 그 다음에 다시 ls라고 쳐봤을 때 이쪽에 보면 이렇게 헬로 월드라고 적혀있는 폴더가 있어요. 여기로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cd hello world라고 입력을 하면 hello world라는 폴더로 이동을 했고 다시 여기서도 ls 검색을 하면 지금 초록색 파일이 보이죠. 실행 가능한 파일 이 파일을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hello world.bin 실행을 하면 이렇게 터미널에 원하는 글자를 찍는 예제예요. 우리들이 라즈베리 파일로 어떤 프로그램을 짜면 터미널 같은 곳에서 우리가 원하는 글자를 표시를 해줄 수가 있고요. 이 소스 코드를 한번 볼 수가 있는데 cat하고 world.c 하면 어떤 파일의 내용을 볼 때 cat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해요. cat하고 이렇게 보면 여기 이렇게 c로 만들어진 소스 코드를 통해서 이 프로그램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 이제 c 언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는 일단 생략할게요. 그 다음에 클리어 cd 점점 해서 이전 그 자기 부모 폴더로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ls 하고 이번에는 cd hello video 라고 이동을 해볼게요. ls 라고 치면은 여기 실행 가능한 파일이 있는데 hello video.bin 하고 그냥 hello video.bin 하면 안되고 여기서 이제 뒤에다가 비디오 파일명을 입력을 해줘야 돼요. test.h264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이와 같이 라즈베리 파일로 고화질 비디오를 실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것도 한번 살펴볼게요. cd 점점 ls 여기서 봤을 때 cd hello 하고 triangle 엔터 Arts 쳤을 때 여기 초록색 파일이 보이죠 얘를 .helow triangle.bin 입력을 하면은 이게 opengl.es 라는 이제 3D 관련된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만든 프로그램이에요. 이와 같이 3D 프로그램을 라즈베리 파이 쪽에서도 돌릴 수 있고요. 이때 이 돌아가는 프로그램을 끌 때는 컨트롤 C를 누르면 꺼지고요. 또 CD 점점 또 이제 검색을 할 때 LS 하고 지금 방금 전에 우리가 들어갔던 데가 그냥 헬로 트라이앵글이었는데 우리가 CD 헬로 트라이앵글 2로 한번 다시 들어가 볼게요. LS 헬로 트라이앵글 2.bin 하면 이렇게 마찬가지로 OpenGL ES라는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만든 프로그램인데 얘는 사용자가 제어하는 것에 따라서 바뀌어요. 제가 마우스를 이렇게 움직이면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그림들이 바뀌어요. 이거를 이제 이런 이렇게 컴퓨터로 이렇게 예술 작품처럼 표시한 거 지금 약간 그 가지가 작은 큰 가지에서 그것보다 작은 가지가 나오고 그 작은 가지에서 또 작은 가지가 나오고 이런 형태의 이제 그 작품을 이제 프렉탈이라고 하는데 지금 OpenGL ES 가지고 이렇게 프렉탈 작품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마우스를 움직일 때마다 그 프렉탈 그 모양이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끌 때 컨트롤 C를 눌러주시면 꺼져요. 클리어를 한번 해서 지워주고 그 다음에 CD 점점 LS 그리고 CD 헬로 하고 T-Pot이라고 이제 주전자죠. 주전자로 이제 이동을 하면은 LS 하면은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헬로 T-Pot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면은 우리가 이전에 OpenGL ES 작품들을 봤잖아요. 그리고 아까 그 토끼 뚱뚱한 토끼 나오는 비디오도 이제 고화질 비디오도 봤죠. 이 헬로 T-Pot 같은 경우에는 3D로 이제 주전자를 만든 OpenGL ES로 3D로 이제 주전자를 렌더링 해가지고 그려서 이제 보여주는 3D 작품인데 그 표면에다가 아까 우리가 봤던 고화질 비디오가 이제 표시가 되도록 하는 작품이에요. 이걸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점 슬러시하고 헬로 T-Pot 근데 이렇게 처음에 이걸 실행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에러가 나요. Ensure you have a subscription GPU memory configured 해가지고 그리고 그 그래픽 쪽 하드웨어 메모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에러가 나요. 이때는 어떻게 줘야 되냐면은 sudo, sudo, laspy, config, 엔터 쳐주면은 이렇게 우리가 이전에 봤던 설정 창이 나오고 Advanced Options 가신 다음에 여기 메모리 스플릿 change the amount of memory made available to the GPU라고 적혀있죠. 이거를 엔터 쳐주면은 우리가 그래픽 카드 쪽에 제어하는 메모리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대개 기본적으로 64MB가 설정이 되어 있고요. 여기다가 우리가 128이라고 설정을 하면은 아까 우리가 실행하려고 했던 예제를 돌릴 수 있어요. 128이라고 하고 탭 확인 탭 피니쉬 확인하고 리붓 예 리붓이 됐으면은 다시 터미널을 열고 곧바로 아까 헬로 티팟 쪽에 경로로 이동을 할게요. CD, OPT, VC, SRC, 헬로파이, 헬로 티팟, LS 하고 한번 다시 실행을 해볼게요. 헬로 티팟 하고 하면은 이렇게 실행이 되죠. OpenGL ES로 3D 모델로 3D 디자인으로 이렇게 주전자가 렌더링이 되어 있고 그 표면에 아까 우리가 봤던 고화질 비디오가 표시되는 것이 보이죠. 이와 같이 단순히 3D 모델만 하는 게 아니라 그 표면에다가 이렇게 비디오 렌더링 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얘를 컨트롤, C 눌러서 꺼주고요. 그리고 비디오뿐만 아니라 소리도 있겠죠. LS 치면은 헬로 오디오 라고 있는데 CD, 헬로, 오디오 들어가면은 여기 헬로 오디오 점 빈이 있어요. 이거를 한번 실행을 하면은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지금 소리가 나긴 나요. 바로 라즈벨 파이 쪽에 보면은 이어폰 잭 꽂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를 통해서 소리가 나요. 근데 우리가 지금 되게 HDMI로 연결을 하잖아요. 컨트롤 씬으로 꺼주고 HDMI 쪽으로 소리를 내고 싶다 할 때는 여기 뒤에서 1을 추가를 한 다음에 실행을 하면은 이와 같이 HDMI 쪽으로 소리가 나서 이 라즈벨 파이를 이용해서 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지금 간단히 여기 헬로 파이에 있는 예제들을 살펴봤는데 제가 살펴본 예제 말고도 뭐 헬로 폰트, 헬로 인코드, 헬로 FFT, 헬로 JPG 이런 다양한 예제들이 또 남아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실행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 헬로 파이 쪽 예제 말고도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메뉴에서 게임에서 파이썬 게임수를 누르면은 여기서 오디오를 뭘로 할지 선택하는데 저는 그냥 HDMI로 할게요. 확인 하면은 파이썬 코드로 만들어진 게임들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플리피라는 게임을 한번 실행해볼까요? 이렇게 화이트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임이죠. 지금 이 보이는 게임들이 파이썬 코드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끄고 돌아갈 수 있고 여러분들이 한번 여기 있는 게임들을 한번 실행을 해보시고요. 취소하고 그리고 이 게임 같은 경우에 파일 매니저 여기 터미널 옆에 있는 파일 매니저를 열고 파이썬 게임스라고 적혀있는 폴더를 열고 보면은 이 안에 그 해당 게임 명 이름으로 되어 있는 파이썬 코드를 볼 수 있어요. 제가 방금 플리피를 했는데 플리피.py를 더블클릭하면은 이렇게 파이썬 에디터로 그 게임이 어떤 코드로 만들어져 있는지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단순히 게임을 실행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원한다면은 게임을 수정할 수도 있어요. 이번 시간 이 라즈베리 파이에 있는 데모 프로그램들을 한번 살펴봤어요. 이 데모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라즈베리 파이로 대충 어떤 것을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아시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파이썬 같은 코드를 조금만 공부를 하시면은 방금 봤던 데모 프로그램들을 직접 한번 만들어 볼 수도 있어요. 다음 시간에는 파이썬 가지고 나만의 자기만의 재미난 동화책을 만들어 볼 거예요. 뭐 예로 주인공의 이름을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그 동화책에서 그 공주인지 전사인지 뭐 선택을 한다거나 간단히 이렇게 무언가를 역할을 지정을 할 수 있는 재미난 동화책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